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비계약어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 2부 방송인데요. 2부 방송은 여러분들 미니게임천국 방송입니다. 자 2부 방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. 자 오늘은 8월 1일 새벽이네요. 12시 23분입니다. 자 오늘 2부 방송으로 인사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무한콘센트 개그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히 들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오늘 미니게임천국 할건데 어? 한번 우승좀 해보세요. 제가 저번에 우승만 했거든요. 아 저도 우승했어요. 중간. 네 한번 우승해보시죠. 들어와 들어와. 자 그러면 인사한번씩 해주세요. 간단하게. 하나.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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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Messi. 나는 윤지야. 지금. 지금 갑자기. 그렇지. uhh. hacia. 이거. 이. 이. 느 affects 뭐래요. 어헉. Sergio. Dag. mia ahe. fatigue. 오케이.가스. 어허헤. 안녕하세요. 너블이에요. 말 끄고 있었다. 자 누구는 안한것 같은데. 난.너? 나? 내가? Schwitter. 스윤혼. 네. 언제일. 세時間. 요! 난 순이! 언제 했어요 형님? 에? 바보예요? 야순이 40개 스피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 첫번째 게임 시작할건데요. 첫번째 게임은 뭘 할건가요? 당연히 런 런 런 오케이 자 깔끔하게 등반 게임부터 하도록 하죠 시장은 등반 게임부터 깔끔해요? 저 지금 한글이 고장났거든? 잠깐만요 한글이 고장나지 않아요 아 배고픔 없애줘 스포일로 만들었어요 한 번쯤은 이제 배고픔 그어요 왜요 한글이 안쳐져요? 한글패치를 해야되세요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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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가만 깔끔하게 한번 아주 재미있게 생각해보죠 오케이 등반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에요? 등반 아니에요 이거? 네 오케이 등반 한번 오케이 네 좀 좀 쌓이면 아버님 저격 갑니다 어? 아버님 저격 그래? 안쪽 나 올라갈 생각 없어 호우 빠르다 x2 아 잠깐만 손이 좀 죽여 아악 우리 사이좋게 있어 사이좋게 애들 다 떨궈야겠어 머리에서 내면 되나 머리에서 내면 되나 애들 다 싸우는데 애들 다 싸우는데 때린다고요? 너보다 잘못 선택했어 안돼 나랑 같이 손이 나오네 에헤헤헤헤헤헤헤 그러면 자동으로 쫓나 얘들 스킬을 때려야돼 아버님 수고 많으셨어 아 근데 우리 그만 싸우면 안돼 우리 싸우서 이득밖에 없어 야아아아아아악 자리가 내겠지 자리가좀 위에있는거 같지 않냐 자리가 아 일이다 내려갔어 여기 자리가 죽고싶니? 안 죽지마세이 저 안죽니? 여긴 안닳아 그러네 그냥 그만하자 왜그려 야 어머들 올라갔다 어머들 올라갔다 이름 건방지게 чтобы тянуть вообще это ты твер 할거 없다! 야 달점 올라간다! 달점 올라간다! 좋았어 어 조금만 조금만! 발칸만 더! 조금만 더! 야 달점 올라간다! 발칸만 더! 발칸만 더! 발칸만 더! 안 돼~~~~~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답! 나를 우러러보거라! 시기해! 발칸만 더! 발칸만 더! 발칸만 더! 발칸만 더! 발칸만 더! 왜 때려 왜 때려! 나! 쟤가! 발칸만 더! 쟤가! 넌 일단 가! 내가 처리할거야 쟤! 쟤가! 쟤가! 아 쟤! 아 쟤! 아 쟤! 안 돼! 안 돼! 여기 어디야? 뭐! 써봐! 써봐! 안 돼! 이거 뭐야? 아 뭐였어? 일단 탈락시켰는데 아! 자 두번째 게임 시작해주세요! 에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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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까 식이와 질투! 에유! 여기 순합니다! 두번째 게임 뭐 할거죠? 선택하세요 자 리스트를 주셔야죠 양털 양털 꼬리잡기 꼬리피하기 자 꼬리피하기 좋습니다 꼬리피하기 한번 해주세요 이게 꼬리를 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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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어지는 미스테리 토스태스케이프 이거 가로친 다음에 이렇게 해봐 왜 한글 안되세요? 저 뒤에 꼬리피하기 저 꼬리피하기 저 뒤에 꼬리피하기 저 뒤에 꼬리피하기 그냥요? 꼬리피하기 3,2,1 액션 다가오 아 두개 깍을까 오케이 나 꼬리피하기 진짜 내가 대박 잘하지 꼬리피하기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꼬리피하기 우리피하기 우승자입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오오 조심하세요 벌써부터 내 양 움직이고 있죠 우왕 우왕 사랑이 너무 많아 고맙다 아아아아아아아아 1킬이요? 1킬 0대 안되봐 안되봐 컷 아 못들이네 이게 여기 양이 왜 이렇게 많아 대놓고 대놓고 앞이 지나가기 대놓고 앞이 지나가기 영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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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호호 못사야 못사 1자로 달려야될걸 점프를 못해 그러다 니가 죽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가 된 거 같아요 안녕히계세요 대박 와 너무 아빠네 안달 꼈어 달자 깼어 들어가 뭐가 좋아요 안녕 기다냈다 웃음 이게 뭐야 야 너브라 돌아가자 막혔습니다 양들아 일이 어려어엉 양들아 일이 어려어엉 아싸 승리 탈락 양들아 일루와 아 이상형 맞은 88올림픽을 보는 듯한 느낌이예요 도저히 있어요? 지금 그때 안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아버님 기다려갑니다 아버님 뭐야? 아버님 왜 이리 가까워? 이렇게 사람을 죽였지롱 아버님 그냥 가만히 걸어가요 이거 양들아 그 사람 멀리 있냐? 몰랐어? 몰랐어요 아버님 앞서 아무도 없어요 갑니다 고 짜잔 오우셋 오우 오우 양 아직 150마리밖에 안 돼 10대1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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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자 1대1상황 덤벼보시지 60 cast 왓 한벼볼obyl 반대팬行了 바둑style colon 왓 passive О . 어 앞에 앞에 만들 수 있는 오 컴온! 오케이 자아 아 다시 살아났어? 다시 죽일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이건 이길 수 있어 내 양은 점점 많아지지 아니 반대편 다시 만날래요? 그래?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선 맞는다고 하지만 요즘은 다리가 다 바탕적이기 때문에 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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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나무다리에선 자 좋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하셔야죠 F 누르면서 하셔야죠 자 런닝에 한 번 가도록 하죠 자 추천 한 번씩 감사드립니다 자 솔직히 런닝은 내가 제일 잘하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좋아요 일단 안 죽어요 자 좋습니다 아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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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 안댕님 저리가요 개리아 일로왈라 아우님 저 착하게 살았잖아요 개리아 왜 까불었어 아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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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타선수 악어선수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파이어 파이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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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어 아우 아우 죽었어 더블처블 씨 야 런닝에 내가 초반에 죽은정 오랜만이다 와 선수 나가다 죽었어요 제리아 다시 나가다 죽었어요 자 너블 선수 달리고 있구요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드 선수 달려가네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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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만드 선수 구석으로 아주 야비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땅 없습니다 오우 더블점프 아우 아우 자 땅 없습니다 이제 땅 다 지었거든요 거기 여기 왜 땅이 없어요 땅 땅이 없습니다 아우 야 더러워요 더러워 아우 자 땅 땅값이 비싸요 없어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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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하죠 이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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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어 다 끝났어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 공략해왔어 연구에서 그냥 딜을 지우면 되는 거에요 어우 형님은 연구가 성공하지는 않아 못써요 5 4 3 2 1 0 땅 아우 아우 슬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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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뭐쎄요? 맞다 이 존? 안 돼 뭐쎄요? 뭐쎄요? 안녕 뭐쎄요? 뭐쎄요? 잘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. 너울이 안성상면 노블라 안녕 어 여기 땅 없어 자 쇼쓰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라스 총 cambi Raptor Sting 아니 더블 점퍼 한번 쓰셔야죠 더블 점퍼 안써 오우 중유가 내가 왔다 중유가 왜왜왜왜왜 안 죽여봤구나 사람 어? 중유가 중유가 사람 안쳐봤구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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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오오오오~~으로 막다른 길로 가는데요? 우승 모르피아기 한번 갑시다 모르피아기 가죠 아 모르피아기 저번에 우승자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있죠 저번에 저번에 제가 우승했습니다 네? 이케 이케 이케가 좀 모든 설명에 자 갑시다 갑시다 대전은 바람의 흐름을 느껴야 됩니다 바람이라뇨 땅과 땅과 대지 그리고 소의 힘을 느껴야죠 늙입니까 이케 이케 할 수 있어 이건 립 중이야돼 아직은 아직은 쉽죠 아직은 아씨 아씨 예스 으아악 갑자기 다 왜 이렇게 죽었어 오 예스 아 이거 생각보다 1등 너무 쉽게 가겠네 아 얘 목사 목사 따라와 따라와 어 피하기만 하면 안되고 이제 타자님 옆사람을 치세요 죄송합니다 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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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글립 옆에 등형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옛날 똥 피하기를 많이 했다구 아 똥 피하기 당일? 아멘 아 안돼 아 똥 피하기 당연히 아 똥 피하기엔 거기까지만 에이 아 안돼 사이에 맞았어 아우 넌 빨리 때리냐 중형아 넌 나한테 안내이가 자 너블이 날립니다 우웡 오웡 뒤가다 우웡 자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희야가 가려죠 약간 다가가요 다가가요 자 용암 내려옵니다 용암부터가 아주 빨라지죠 아 중머리 죽었습니다 자 이거 다음 게임 해주세요 이거 다음 게임이 나 두번 우승인데? 그럼 사다리타기 한편도 할 수 있는건가? 스플릿포클 어떤거요? 스플릿포클 눈 캐는거요 눈 캐는거요? 아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 그걸로 하자 우리 승수 없는사람들 사다리타기 한명 오케이 오케이 정해주기 한명씩 아 한명 정해주기 사다리 사다리타기 어? 이 게임에 공료법으로 알지 멋서야 각자요? 아아 못다야 안뇽? 혹시 아버님이 죽어주면 못다야 안뇽? 나는 유령이다 근데 왜 그 왜 이거 삽을 캐는데 안 쓰고 때리는 듯지? 이건 좀 못사니